오늘은 제가 시흥시 신천동 일대에 분양을 앞둔 한라비바디 모델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대규모 정비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던 곳인데 불러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저처럼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시간이나 장소 이런저런 이유로 모델하우스에 오고 싶으셔도 못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대신해서 제가 꼼꼼하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채널 박대표입니다. 이번 현장 이름은 신천녁 한라비바디입니다. 위치는 시흥시 신천동 83-61원이고요. 47층에 1297세대입니다. 이렇게 고층이고 대단지다. 이런 요건들은 랜드마크의 주요 요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중공이 되면 일대에서는 대장아파트가 될 거다. 이런 기대도 많이 있습니다. 면적은 84하고 110일이 있는데요. 110일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추첨이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는 84도 추첨이 있습니다. 이건 청약 조건할 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위치는 여기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시흥시 은행동 특별계획구역 내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대규모 정비사업의 포인트는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보통 주거환경 개선이 되면 가치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게 어떤 공식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대 생활권이신 분들은 이번 현장 꼭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천역이 여기고요. 현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 서부권, 그러니까 여의도나 가상가치 일자리 많은 곳은 접근성이 괜찮습니다. 그 외에도 제2경인선, 인천2호선 같은 호재들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 3개 노선이 다 완공이 된다. 그럼 신천역은 3개 노선이 모두 지나가게 되는 거고요. 이 단지도 자연스럽게 트리플 역세권에 편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 밑에 보면 이런저런 인프라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생활 인프라, 라트라든지 학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챙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다음은 지원 자격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만 19세 이상인 분들은 지원이 가능하고요. 우선 공급이 있어요. 우선 공급은 시흥시 1년 이상 거주자입니다. 만약에 당해가 미달이 되면 수도권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도 당첨의 기회가 있습니다. 자, 전매 제한이 있는데요. 전매 제한은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입주를 하신다. 그렇다면 바로 아마 거래가 가능하실 거예요. 특공 같은 경우에는 예비당첨제를 추첨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공 자격이 된다. 이쪽에 생활권이다. 이런 분들은 만약에 지원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청약통장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요. 예치금이 나와 있어요. 이 예치금은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요. 또 면적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추첨제가 있는데요. 84 같은 경우에는 추첨이 25%, 111 같은 경우에는 70%가 추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갓점 10점이라도 당첨의 기회를 노릴 수가 있는 거죠. 모델하우스에는 84A, C, 그리고 111A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평면도 살펴보고 신뢰도 들어가 볼게요. 84A부터 볼 건데요. 저는 정비구역에서 4배의, 84의 4배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우선 4개의 공간이 같은 면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이쪽에 알파룸이 있는데요. 여기 모델하우스에는 이걸 팬트리로 구현을 해놨어요. 이따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방에는 드레스룸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혁신 편면이기 때문에 84A 타입 괜찮습니다. 자, 다음 84C 타입입니다. 84C 타입은 타워형이에요. 두 개의 공간이 같은 면을 바라보고 있고요.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공용 공간을 크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방에서 거실까지 이어지는 공용 공간을 하나로 크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타워형의 특별한 점. 여기 창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 개방이 된다는 게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팬트리가 있고요. 안방에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111A입니다. 111A는 대형 평형이죠. 딱 봐도 대형 평형이 느껴집니다. 여기가 현관이거든요. 이렇게 들어와서 거실로 이어지는데 하나, 둘, 세 개의 침실이 연달아서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안방으로 쓰시면 되겠죠. 112A도 타워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용 공간을 크게 쓰실 수가 있고요. 주방은 40평태답게 이렇게 11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욕실은 공용 욕실이 있고요. 그리고 안방에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풍부한데요. 현관에 팬트리가 하나, 그리고 여기에 하나 드레스룸도 크게 되어 있습니다. 안방은 무슨 호텔처럼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평면도 살펴봤고요. 84A부터 직접 들어가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4A부터 둘러볼 건데요. 양옆이 신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팬트리가 있어요. 현관 팬트리가 이 정도 되는 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작은 방은 잘 안 들어오는데 이 가구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이게 한라비발디에서만 저는 본 것 같은데 교육특화 가구라고 해서 가운데에 책상이 있고 양옆에 붓박이장이 있는 형태예요. 창문도 크게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주방으로 넘어갈 건데요. 주방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오른쪽에는 거실이 있고 왼쪽에 주방이 있는데 이쪽에 보면은 원래는 알파룸 자리예요. 근데 만약에 가족 구성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다. 그런 분들은 룸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쪽을 이렇게 팬트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은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요. 이쪽 가구들도 예쁘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주방이 나오는데 오른쪽에 식탁이 있잖아요. 이 식탁에 의자가 몇 개인가요, 여러분? 여섯 개입니다, 여섯 개. 여섯 개가 들어가는 식탁이 있는 공간이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여기는 주방인데 주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D급짜리 주방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깔끔하다.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 잘 되어 있다. 이 정도 체크하시고 창문이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거실인데요. 거실은 와, 넓어요, 여러분. 그냥 넓습니다. 84A 타입의 이 정도 되는 거실 정비 구역이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저는 거실도 거실이지만 안방을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안방은 여기까지는 크기는 비슷해요. 근데 이쪽에 드레스룸이 거의 룸입니다, 룸. 보시면은 진짜 북바이장 없이 정말 뭐 여러분들 옷을 다 수납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럼 84C 타입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84C 타입 살펴볼 건데요. 우선 현관은 양옆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그런 신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도를 타서 쭉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에 아까 평면동 상에서 보신 공간이 있습니다. 펜틀인데요. 아, 평면동에서 봤던 공간이 이 정도 크기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워형은 공용 공간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방부터 거실까지 우물형 천장이 크게 이어지게 만들어놔서 공간감을 살렸고요. 자, 왠지 좀 밝아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창이 두 개가 이면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창이 있고 이쪽에도 창이 있어서 전경 그리고 조망 다 잡은 그런 평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방인데요. 안방 같은 경우는 타워형은 특히나 드레스룸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안방도 안방이지만 이쪽에 화장대 그리고 드레스룸까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840타입 살펴봤고요. 111A타입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111A타입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동선을 따라서 신발장이 있고요. 이쪽에는 팬트리도 되어 있습니다. 현관 팬트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쭉 들어가면은 왼편에는 친실이 있고 오른편에는 욕실도 있고요. 자, 이쪽 중간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팬트리 공간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역시 타워형이기 때문에 공용 공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주방부터 거실까지 우물형 천장이 다 이어져 있고요. 그래서 개방감이 뛰어납니다. 자, 그리고 창이 이면으로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과 조망, 두마의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저는 빨리 안방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안방 일단 크기는 40평이니까 안방 크기도 훌륭하지만 이쪽 공간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무슨 호텔처럼 되어 있죠. 이쪽에서 화장도 하실 수 있고 손도 씻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수납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쪽에는 드레스룸도 있습니다. 근데 드레스룸이 거의 알파룸 크기예요. 이 정도 드레스룸이면은 가죽 구성 안에 옷 다 수납해도 충분한 크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110일 A타입까지 살펴봤습니다. 대규모 정비 사업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고요. 이 일대 생활권이신 분들은 이 단지 꼭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